세 번째 발제,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일전쟁의 승자는 누구? 라는 주제를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이준석 위원, 일단 워낙 지금 이 이슈는 사실 보시는 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온 이슈이긴 한데 또 빼놓을 수는 없는 그런 이슈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 가져오셨나요? 딱 봐도 트럼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교는 미국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뛰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등거리 정도도 아니고 우리 아예 외면하고 있는 상황처럼 흘러가거든요. 사실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를 얘기했고 중재하지도 않겠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일본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과 어느 정도 상의는 했을 거로 보이지만 반대로 미국의 완벽한 동의 하에서 이걸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동의해 줬을 리가 사실은 없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미일 삼각 동맹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결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안보적으로는 한국도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사실 미국의 몸값만 높아져간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보면 볼턴이 5배의 방위부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앞으로 참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상황에서 혈맹이 누구인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혈맹은 없어졌다.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혈맹이라는 것을 아예 인정을 안 하고 다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사람에게는 계약으로 엮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만 해도 작년에 5년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계약을 하는 것을 결국 우리 정부가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1조 원을 넘기겠다 넘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향후 5년간 계속 인상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요구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대를 잃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계약도 이제 생각보다 우리는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기 계약을 했었으면 당장 눈에 띄는 손해는 좀 있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싸게 막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한번 던져볼게요. G20 끝난 다음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방문하는 사실 이벤트가 있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안 오가고 서로 선 넘어갔다 온 건데 이게 과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청구서 대비 과연 우리한테 꼭 필요한 행위였느냐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벤트적인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 상당한 부분을 내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한일 어떤 경제 전쟁에 있어서 승자를 트럼프를 한다. 나는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수인 거는 맞아요. 분명히 맞지만 그 어쨌든 변수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우리와 일본이 다른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상수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은 방위비에 대한 거 다섯 배 요구하는 것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사일 배치하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파병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없는 변수가 일본한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역 협상이 있어요. 우리는 FTA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FTA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는 없어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농산물 수입해라 관세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본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변수는 우리와 일본에서 같다. 같다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한일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일 간의 게임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우리가 좀 앞서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스코어.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이 계속 장기전으로 가고 뭔가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고 100가지 품목이 있다. 그래서 3개 품목에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 하고 그다음에 100개까지 간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약간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 보면 일본이 더 나갈 건가에 대해서 저는 좀 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화이트 리스트를 안 할 것처럼 했는데 배제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저는 약간 자신감이라고 봐요. 그럼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일본이 수출하는 거를 어렵게 하는 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를 시킨 건데. 그럼 이제 걔네가 수출하는 거는 지들이 어렵게 했으니 왜 우리 수출을 우리까지 배제를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느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여오는 거는 지네들이 막았으니 안 팔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계속 팔아가지고 일본 돈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단순히 실리보다 자존심과 또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편이 예를 들어 비자 면접 협정을 없애버리면 우리도 없애버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일단은 저쪽이 먼저 때렸으니까 우리도 받아치는 게 맞다. 그렇죠. 그건 이제 상호주의 원칙이 상당히 지켜지는 영역이고. 그러면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일단 화이트 리스트 배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조치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상호 조약에 있어가지고 쥐소미화 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서로 양쪽에서 이제 언급만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이제 일방의 파기로서 이제 양쪽에 이제 누가 시작했는지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이고 선택은 딱 한쪽이 일방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선언하는 거. 그러니까 이혼 합의 이혼이냐 아니면 이혼 선언하면 그냥 바로 파탄주의로 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쥐소미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하에서 이제 실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 부분 일단 아까 하시던 얘기마저 좀 더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일본이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요. 우리나라도 뭔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본 게임이론 얘기할 때도 기본적으로 상대가 보복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는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다시 협상이 되더라도 대등한 상태에서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보복을 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더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리트 배제는 당연한 수선을 보는데. 지금 말씀처럼 저도 쥐소미화 문제가 이게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일본은 어쨌든 화이트리트 배제했는데 우리도 어쨌든 같은 효과라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약간 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중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건 일본이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거라서 대등하진 않지만 명분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쥐소미화를 다시 또 한다.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우리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을 했을 때 화이트리트 배제하는 것과 아니면 쥐소미화를 선택했을 때 하나를 선택한 거 아닌가라고 봐요. 일본이 만약에 더 나간다. 추가적인 법규치가 나온다. 라면 아마 이 카드를 낼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멈출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 명분을. 23일이었나요? 24일인가 그런지. 24일까지 이거를 아무 얘기 없으면 자동갱신이 되는 거고. 나 너랑 안 해. 이러면 그때는 끝나는 건.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그 다음에 28일부터 시행하니까 화이트리스트 일본 조치가 그걸 보고 시행하겠냐 안 하겠냐 정하기도 하지만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내각에서 결의한 거는 시행하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내각에서 결의하면 그 다음에 시행하는 건 거의 자동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 쥐소미화를 만약에 유지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행을 안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쥐소미화의 사실 정보공유협정이라는 게 사실 프로토콜을 이제 정의한 것이고 실제로 어떤 신리가 우리한테 있었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24번 요청하고 그쪽에 24번 요청해가지고 48건의 교환이 지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으로 교환할 정보가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많이 교환되는 게 북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알려져 있어요. 쏠 때는 우리가 탐지하기 쉽고 그게 어디 떨어지느냐는 일본이 탐지하기 쉽고 왜냐하면 그게 뭐 위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일단 ICBM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착 지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왜냐하면 우리의 요격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할 수 요격이라는 건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추적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요격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방어 능력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거리나 아니면 탄착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면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쥐소미화로 교류됐다고 알려진 게 7월 25일에 미사일 탄착 정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한일 관계상 서로 요청도 안 하고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공개되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저께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발표한 것 중에 묘한 지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착 지점도 예측해서 발표한 데 실패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북한에서 또 한 번 우리 서로 한미일 동맹의 상처난 부분에 소금뿌리기에 하나 나선 것이다. 결국에는 그걸 보고 나서는 아마 문재인 정보도 상당히 짜증이 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보 교류, 원래 사실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분업체계거든요. 사실 탐지 전력에 의해가지고는 일본 이지쌈 그렇게 많이 뽑은 게 뭡니까? 이지쌈도 이지쌈인데 역시 정찰 위성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8개인가를 군사위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동해상에 띄워놓은 이지쌈 대부분은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 있는 것들인데 그게 일본이 우리보다 수요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실 그 탐지 전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 레이드를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수평선 뒤에 있는 건 우리 못 봐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이지쌈 같은 걸 띄워야 되는 것인데 그 지점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미사일 실험해도 떨어진 지점이나 아니면 궤적이나 이런 걸 끝까지 탐지하기 어렵거든요. 쏠 때나 좀 보지. 그렇게 되면 우리 방어전력 자체에 손실이 나는 건 맞기 때문에 저는 그 안보 공개회를 감수하고 움직일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따지면 일단은 일단 두 분 모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지소미야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이거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발언만 보고 계셔가지고 빨리 좀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 괜찮으시죠? 충분히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 얘기 좀 드릴게요. 지소미야? 지소미야도 좋고요. 아니면 일단은 그... 한의 정쟁의 승자? 승자. 다 좋습니다. 그냥. 오늘 저기 어디야. 여기 쭉 들으시면서. 어디지?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마이니치 신문인가? 어디 칼럼 루이스트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승자가 될 것이라는 주식을 썼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못 올려줬다고. 그게 맞죠. 저는 대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승자라고 봐요. 정말요? 꽃놀이패. 자유한국당 폭망. 왜냐하면... 역시 참실한... 참실한 발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쉽게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사실. 막혀요. 저는. 너무 좋아요. 방통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제 자유한국당에 애정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왜 공찰을 못 받았겠어요. 너무 쓴 소리에서... 지금 선거에 나갈 사람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1호 영입된다며요. 공찰을 못 받았겠어요. 이게요. 선거에 나갈 사람 아니면 저런 얘기 못하죠. 이게요. 정말 살려야만 한다는... 그렇죠. 간절함. 그렇죠. 거의 대변인들이... 비싸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요. 잘 해결되면 조국 전 수석 표현으로 하면 조국 장관으로 할게요. 저는 그냥. 될 거니까. 조국 장관 표현으로 하면 서희 플러스 이순신. 서희 플러스 이순신. 해결하면 아베를 굴복시켰어? 그러니까 외구를 때려잡으면서 영토를 넓혔던. 넓혔던. 국난이 위에서 이겨버렸네? 서희 플러스 이순신. 지면. 지면. 토착 외국 때문에 진 건데? 아니에요? 프레임이 지금... 그거는 말이 안 상립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 프레임은... 일본 때문에 진 거지 뭐. 만약에 해결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돼서... 일자 일각에서 이게 해결 안 되고 장기 전화 가면 우리 경제가 폭망할 거다. 물론 사실 진짜 폭망하지 않을지는 해봐야 아는 건데.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진짜 안 좋다. 지금 반도체 경기도 꺾이는데. 그 와중에.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원인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거 외교 해결 하나 못해가지고 이게 나올 거고. 그걸 아마 토착 외교론으로 받아칠 건데요. 친일 반일으로. 그거 걸려면 야당이 빠져나오고 싶지 않죠. 그래서 아마 저는 초회의 승자는 내년 총선으로 기준을 놓고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권의 승자로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금 친일이라는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에서 자한당이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다. 첫 단추 잘못 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대일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하면 역사적으로 떠올리는 게 임진왜란하고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을 투영시킨 데 있어가지고 각자 임진왜란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프레임 삽박삼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가만히 놔뒀으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조나 아니면 원균에 비교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실 별로 맞는 구적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이미지랑 열두척이랑 무슨 거북선 횟집이랑 모든 걸 다 투입한 거예요. 그때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순신의 위치다는 걸 잡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 열두척은 거기에서 한 척 얘기 나와가지고 더 오히려 자한당이 정말 역풍 맞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거니까 현 정부에 대한 한림 문제에 대한 비판점은 제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 정부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르겠느냐. 과연 이 문제를 정말 예측을 못했을까? 이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왜냐하면 외교 문제는 도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교는 싸워서 이긴 놈이 이기는 거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해 줄 법원도 없고 선거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외교 문제는요. 힘센 도덕. 제국주의 놈은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옳고로 문제라 힘센 놈이 이기는 게 냉정한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8개월간의 공백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걸 몰랐을까? 아는데도 방치한 건 아닐까? 전략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인 거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베가 만약에 세게 나오면 현 정부가 어떻게 받아치고 그 와중에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이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저 같은 사람도요. 제가 예전에 369세 했었나?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그녀에게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현 집권 세력은 감상적 민족주례 내년 총선 칠을 나가야 할 거다.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하는 거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생각 못하고 있었을까? 이게 작동을 했을 때 이미 이 아베의 첫 번째 보복 조치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소위 말하는 어딘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소위 말하는 친정부 진보 언론에서는 칠일 프레임 작동을 시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덜커덕 걸려든 거예요. 왜? 첫 일성이 잘못 나갔어요. 첫 일성은 문재인 정부 뭐 하고 있냐가 아니라 아베 너 이 나쁜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꽉꽉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 정부랑 같이 갔고 다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붙였어야 되는 건데 첫 일성은 현 정부를 잡으면서 그 칠일 프레임에 빠진 왜? 이 칠일 프레임은요. 종북 프레임보다 더 세요. 왜? 이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종북 프레임은 그래도 한민족이잖아요. 통일이 중요하잖아요. 이 방패는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칠일 프레임은 희석시킬 수는 방패가 없어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을 보수 진영의 여론을 순도하는데 어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톤이 바뀌었어요. 톤이.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엄청 쌩이 나갔습니다. 탑. 제가 조선일보 항상 보면 일변 탑이 있고 옆에 팔면봉이 있고 3면 메인 기사 있고 오피니언까지 그 쫙 흐름이 있거든요. 그날의 흐름이. 그게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비판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보다 바뀝니다. 아베로. 그건 뭘까요? 조선일보도 읽은 거죠. 여론의 흐름들을. 아. 논절을 봐야 된다. 네.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걸 계산을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게 이 국면은 이성적으로 설명을 풀리는 국면이 아니에요. 선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죠. 유권자들 머리로 찍습니까? 가슴으로 찍어요. 그걸 알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걸 마치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걸 미리 생각해서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측을 했다니까. 궁금하다. 전 모르니까. 청와대 안 가봐서. 대응은 없었을 것 같고. 이거를 마치 예상했느냐 못했느냐 그 얘기로 가는데 저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할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설레 예측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판결 집행 안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 판결을 끌어주겠습니까. 하겠어요. 그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쨌든 대법 판결이 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베가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겠죠. 일본 정부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처럼 마치 선조 프레임 이순신.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조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선조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도망간 사람이다. 그렇죠. 이순신은 맞서 싸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에 딱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당이나 우리 당 지지자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거는 싸워야 된다. 일본이 우리를 선제 공격한 거다. 어쨌든 보복주시를 취한 거다. 경제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다 왔단 말이죠. 그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계속 왜 뭐 했냐 그동안. 예상하다고 뭐 했냐. 지금 사실은 김태민에서 굉장히 지적 잘했는데 보수 언론도 논조가 바뀌었어요. 논조가 바뀌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후 재팬에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실으면서 제목도 바꿔단다. 그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거의 안 실려요. 왜냐하면 야후 재팬은 기본적으로 공짜로 언론을 무료로 실은 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 달라서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무료로 기사를 제공하지 않아요. 큰 메이저 신문들이 다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야후 재팬은 안 올라와요. 그동안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사가 사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 판에서 굉장히 나왔는데 어찌 보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바뀐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김태현 변호사 지적 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실수한 거죠. 이건 어떤 프레임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평소에 어찌 보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잘못하는 것만 지적할 생각만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생각은 이리로 가 있는데 본인 혼자 이리로 가 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관련한 논란으로 이 모든 게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이 시작되었다 보는 거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한번 시간 순으로 따져보자고요. 나베랑 토차개구라는 단어가 생성된 거는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 단어가 외부에서 들어온 단어라는 이 무슨 민간에 있는 역사학자가 했다는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그걸 줄기차게 띄웠던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평당과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8개월 전에 시작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초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다 봐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기획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지점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 반대급부 쪽 용어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제 종북론보다 친일론이 더 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종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애국보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애국보수라는 것을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주 지지층으로 삼습니다. 애국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경보수라는 것보다도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선과 악으로 사람을 나눈다는 거예요. 조국 교수가 했던 것처럼 애국의 반대 쪽에 서 있는 개념은 이적이고 매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국이라는 얘기는 상대편이 매국이고 이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분법적인 사고고 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울분을 남겨주는지는 종북 논란이 보여준 게 있어요. 적당히 조금만 예를 들어 햇볕 정책에 가까운 얘기하면 너 종북이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는 매국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이제 정부가 하는 것과 다른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친일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종북보다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이제 친일이란 말이거든요. 친일은 우리가 친일파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지만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센 말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서서히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애국진보의 탄생이다. 애국진보라는 것은 지금까지 봐왔던 진보주의와는 굉장히 괴가 다르고 애국진보의 근간에는 민족주의적인 것과 또 전체주의적인 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들이 다수자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요정도로 좀 가볍게 근데 요거 하나는 딱 얘기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친일 프레임에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 인사가 친일 발언을 했냐고 또 반문하면은 기억에 남는 발언이냐면 국민들한테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사실 공허한 지금 프레임 전쟁이라는 건데 지금 보수 정치인 중에 친일 발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왜 세게 반일 안 했냐? 그럼 니네 친일이지?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프레임으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이제 저도 딱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프레임이 그래서 무서워요. 감정을 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깰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뭐? 나는 이런 이런 의도고 사실관계 이래. 라고 깨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쩌면 그 프레임에 걸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거든요. 허우적이 되면서 유령과 싸우는 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깨기가. 근데 이제 싸우는 사람 발목 잡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느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선거는 가슴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느낌. 실체가 없는데 느낌. 친일인 것 같은 걸? 그걸 깨고 나가는 게 충분히 없다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나비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거는 반민특위가 분열시켰다. 이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일본 문제. 원래 이게 전이죠. 이게 전인데. 그 후에는 뭐냐면 결국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문제예요.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일본이 요구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개인 어떤 배상청구권이 포함됐을 수 있다. 그다음에 제3국 중재회의 설치 왜 못하냐.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죠. 그게 어찌 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반대.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앞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 딱 어떤 무역보고기치 취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본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그 얘기는 짧게 하고 그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 얘기를 더 길게 했단 말이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저 얘기할 때가 아닌데 이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원래 이제 6월 19일 날 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다. 가시가 많이야. 어차피 다 자를 건데 뭘 이렇게 자꾸 얘기해. 아니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 이거 잔업수당도 못 받고 지금 제가 뭐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방송용으로 마무리 딱 깔끔하게 하고 오늘 정말 그 첫 방송에 이렇게 열띠게 와 1시간 반을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더워요. 네 덥죠. 다음번에는 여기 에어컨을 좀 더 빵빵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더우니까 한 번씩 나오는구나. 네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새롭게 만나게 돼서 너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반갑고요. 이 세 분의 조합 마무리하면서 요구하시죠. 이제 내일 저희가 업로드가 되고 곧 이제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복절에 역시 그 대국민 메시지를 어떤 수위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지금 현재 상당히 높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광복절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그 수위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아주 라이트하게 가장 많이 언급할 것 같은 단어를 찍어주시면 세 분 중에 맞추신 분께 우리 담당 PD가 사비를 털어서 커피를 쏘도록 하겠답니다.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평화경제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거요? 평화경제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평화? 평화경제 있잖아요. 평화경제.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평화경제. 평화가 제일 많이 하겠죠. 음 평화경제를. 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평화경제. 그 말씀은 하실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쓸 단어는 평화인 것 같아요. 평화를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평화. 평화. 평화를 얘기해 주셨고. 제가 보기에는 독립입니다. 독립.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경제적인 독립 그 길의 문제가 결국은 이번 기회에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고 결국은 경제 독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우리가 일본에 의존했던 경제를 이제는 제대로 독립할 때가 됐다. 자 일단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평화. 형은택 변호사께서는 독립 얘기하셨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자유무역에 관한 지적. 자유무역입니까? 자유무역을 뭐 갈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유무역. 그렇죠. 자유무역. 국제적 분업. 이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자유무역. 좋습니다. 평화, 경제, 독립, 자유무역. 최재성 의원과 그분들은 제발 그날 휴가 가시고 조국 수석은 그날 인터넷 하지 말고. 일단 이거는 뭐 인석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고. 진행자로서 저는요. 저는을 제일 많지 않을까? 저는. 저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는. 우리는. 국민. 아 국민? 국민 제일 많지 않겠어요? 맞을 것 같은데? 국민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원래 그 전체주의자들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 싸움 판국이니까. 그 얘기 많이 하는. 자 어쨌든 이렇게 일단 하나씩 뽑아봤고요. 다음 방송 때 아마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세 분 정말 애쓰셨고요. 오늘 뭐 저 역시도 너무 즐거웠고. 다음 주 매주 월요일 우리 이렇게 이 녹화 시간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클로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갑시다. 제가 정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우리 PD가 라디오 스타 MBC 예능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보는데 클로징은 안 봤는데. 그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도 우리 다시 만나요. 제발 이러면서 끝나요. 그거 한 번만 해달라고 읍소를 해서. 일단 이번 주 한 번 해보고. 댓글 반응이 악플이 해도 좋으니까 좀 달렸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 딴 걸 할 것 같다 맨지.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저희 정치인싸와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카메라 저거는데. 현변호사님. 아니요 안 하셨어요. 아니요 현변호사님이 여기 계시면. 아니 안 찍혀 안 찍혀. 적어보시면 돼요. 저거 저거 펼치하시죠. 아니 우리 넷 다 적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저희 정치인싸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안녕하십니까.